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공포의 바나나를 피해서 여기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바나나 보이시죠? 이 무서운 바나나를 바나나 탈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여맨 자 얘들아 이제 여기를 탈출해보도록 하자 어패하는데 탈출 잠깐만 리아가 바나나인가 봐 탈출 어떻게 하냐면 어 퍼즐을 세 개를 맞춰야 돼 여기 케이크를 다 모으면 퍼즐 하나 맞춰주나 봐 바나! 어! 어! 바나나! 썩은 바나나면 엄청 달아 바나나나 오래될수록 단거 아시죠? 어! 어!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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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! 맛있다! 으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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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아악! 야! 야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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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리아 엄청 무섭네! 좋아 빨리 퍼즐 풀어야 돼 얘들아 케이크만 맞추면 돼 케이크만 모아서 중앙으로 가면 돼 케이크 몇 조각 안 남았어? 어 두 조각 남았다 두 조각 빨리 케이크를 찾아야 돼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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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놈더아 오 이렇게 잘 접어? 여맨이랑 나만 남은 거 아니야 지금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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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맨이다 아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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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피 한 칸 나 피 한 칸 맛있다 야 그거 밟으면 어떡해 아 누군가 밟았구만 누구지 썩은 마나가 제일 무서운 걸 보여주마 하하하하하하 너도 내가 좋지 미호야 내가 미호야 내가 케이크 차렸거든 케이크 이거 놓을게 ten 미호야 도망쳐 너도 바라나가 맛있지 Oh 하나 더 찾았어 하나 더 찾았어 어 나도 나도 찾았어 나도 찾았어 곳으로와 근데 나 죽을 거 같아 OK 맞, 맞췄어? 버즐 맞췄어? 이거 버티면 돼? 1분 남을 때까지? 1분 남을 때까지 살아만 있으면 돼 못 찾지롱 오케이 20초 남았고 이제 1분 남았을 때 바나나한테 우리 위치가 공개되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먹지 않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3, 2, 1, 땡 나가 탈축으로 탈축으로 뛰어 쉬지 말고 탈축 앞에 누가 있는지 보여 쉬지 말고 뛰어 탈축 앞에 껍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란 말이야 잡은 인여 맨모야 이녀석 안 나고 야 진짜 잘한다 저 바나나 야 썩은 바나나 보통이 아니네 미호다 괜찮아 괜찮아 미호 못할걸 맞아 미호 못해서 괜찮아 그렇지 나다 바나나 바나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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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킹 하하하하하하하핰 다 사무처지 켤키키키키키키키킹 바나나다 는 오 바나나 저 뭐야 오리지넌 바나나가 무서운 거 같기도 하고 바나나가 웃으면 빙그레 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바나나가 우리 잡아먹는다 바나나 캐캐캐캐캐캐캐캐캐 들어가기 아 한 대 물렸다 아 물렸다 아프다 조심해 조심해 저 바나나 꽤나 범상치 않아 진짜 무서워 바나나 진짜 뭐 바나나 역시 원숭이들의 원픽인가봐 원숭이들의 원픽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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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나 숨어 있을게 어디어 Environ 퍼즐 하나 맞췄거든 이쪽이야 이쪽 오 이런 비밀장소 오 오오 내려가 rooted 바나나가 있냐고 너무 무서운데 이거 이분들어리 열려있는 종료 오케이 빨리 퍼즐 맞춰야돼 나 바나나 뱃속으로 들어갔어 나 바나나 뱃속으로 들어갔어 리아야 내가 널 보고 있을게 꼭 탈출해 헬로 죄송해요 기어들어가 기어들어가 나이스 이번에도 바나나가 널 노리고 있어 한 녀석 남았네 한 녀석은 탈출할 생각이 없나봐 숨었어 완전 과연 바나나는 나머지 식사도 하실 수 있을까요? 위치가 보이죠? 안 보이는데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점으로 아 아 울겠네 야미 끝났다 구독 과연 누구일까? 과연 나일까? 제발 나 아싸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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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미 엉덩이를 물렸어 한입 뼈 물어봤다 맛있네 demande 리아야 蛇 4분만 버텨 quem war 에 grandmother 미아야 너 어딨어 너 숨어있지 ㅇㅋ ondernadian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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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얘들아. 얘들아. 나가지마, 나랑 놀자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호야! 친구들아, 야니! 아! 까비! 잠깐만, 누가 안 나갔지? 난 나간다! 난 나간다! 아, 얼굴 좀 보고 나가. 섭섭하니까. 서운해나 바나나 좀 보고 나가 바나나를 밟아버렸네 어 뭐야 한명 안나왔다 마지막 한입거리 저기있다 마지막 한입 아껴먹었다가 먹는게 최고지 냐미 맛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오늘 바나나 술래잡기 해봤는데요 공포스럽고 재밌었던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floor 하지마 has plus joor sky 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